불의 방패! 여길 보라고! 불 조심해! 지원군 등장! 수호의 불! 내가 널 지켜줄게! 안에 뭐가 있으려나? 호! 역시 오늘 운이 좋은걸? 흐흐흐! 내 몫도 잊지마! 니봐! 이럴 것까진 없잖아! 아슬아슬한데... 조금 아픈걸... 고향에 갈 때가 됐군... 다들 잘 있어...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... 헉... 아 진짜 아프네... 그만둬! 그래! 집안일은 나중에 하자... 새 친구를 찾으러 나아가 봐야겠어...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? 고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